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얘들아. 쌤하고 이제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강의 진행할 겁니다. 여기는 나영이에요. 우리 입문계 친구들 16번에서 30번까지가 좀 4점짜리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꽤 있는 파트죠. 여기를 쌤하고 천천히 해설강의 진행할 거야.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이나 챙겨야 될 부분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16번 시작할게요. 바로 이제 4점짜리들 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16번에는 로그함수야. 첫 번째 지금 fx가 로그의 x고요. gx는 로그의 3x예요. 쌤이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점에 1,0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알아요. 왜냐하면 로그의 x가 기본적인 함수잖아. 얘가 진수가 1이 되면 그 로그의 결과가 0이 돼. 얘는 항상 1,0을 지나가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을 x축 위에 이렇게 지나가길래 이 점에다가는 1,0을 선생님이 썼습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gx를 딱 보니까 로그의 3x예요. 그러면 로그의 x와 지금 뭐가 똑같냐면 미시 똑같아요. 미시 똑같고 얘가 뭔가가 변신이 일어난 아이에요. 그런데 그 변신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거는 조금 이식을 고쳐보면 바로 알 수 있고요. 문제 읽을게요. fx, gx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지금 a가 1,f2야. 이렇게 나왔네. 알려줬네. 그렇지? 1,f1. 안 알려줘도 우리 아는 건데. 1,f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요. 3,f3이라고 그랬어요. b라고 하는 점이. 그럼 여기가 3이라는 소리네. 여기가 지금 3이니까 내가 3을 쓸게요. b라고 하는 점은 3,f3이다.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3, 누가 되냐면 로그의 지금 3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잘 봐. 여기가 1,0이잖아. 근데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올라와 보면 얘가 x는 1인데. x는 1인데 함수값은 여기 들어가야 돼서 얘의 y조표가 로그의 3이에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점에서 y조표가 로그의 3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요? y축과 평행한. 이 일직선상 위에 놓여져 있어요. d하고 b라고 하는 점은. 여기 y조표가 또 뭐냐면 로그의 3이에요.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이 또 3,g3이래요. c라고 하는 3은 여기가 지금 3,로 시작이 되고요. g3,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거래.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가 로그 2의 누가 되냐면 3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로그의 성질 때문에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내려오죠. 2,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2, 로그 2의 3이야. 그래서 얘의 y조표는 2, 로그 2의 3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y조표들이 세팅이 돼요.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디를 구하라는 거냐면, 잘 봐. 이 부분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곡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 구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냐면, 얘는 잘라가지고 갖다 붙였을 때 그 곡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일치를 하기로 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 다각형 형태로 바뀐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 와서 딱 붙으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자, 여기 있는 곡선이 있잖아. 아까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식으로만 그냥 봐도 돼. 로그 2의 지금 3x가 있는데, 진수가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 로그끼리, 그 덧셈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로그 2에는 x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쪼개져요.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냐면, y축으로 로그 2, 3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평행이동이 됐다는 건, 포기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곡선이라, 이 곡선과 이 곡선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리고 잘 봐. 자, 이 부분의 높이가요, 지금 로그 2의 3이에요. 근데 이 부분의 높이가 로그 2의 3이에요. 자, 이 부분의 길이가 2예요. 이 부분의 길이가 지금 2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놈을 딱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 합친 거를 구하면 돼. 나는 얘하고 얘의 넓이 더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구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밉면, 자, 여기 가로가 지금 몇이냐면, 3에서 1을 빼가지고 2야. 2 곱하기, 높이는 뭐냐면 로그 2의 3이거든. 로그 2의 3, 야, 요게 정답이 되겠지. 2 로그 2의 3, 뭐 이렇게 쓰면 될 건데, 보기에서 찾는 거죠. 2 로그 2의 3,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해결했고요.